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한국사 강의를 지난 1년 동안 잘 해왔던 오태진 강사입니다. 그 결실이 바로 6월 21일에 있었던 지방직 시험에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제가 시험 후기 문자를 받았어요. 시험 성적들이 정말 10중 8구, 10명 중에 8, 9명이 정말 잘 봤다. 제가 말씀드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섯 글자. 참 기분이 좋았던 말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느냐. 90, 95, 100. 90, 95, 100. 이렇게 거의 대부분 받으셨어요. 자 그랬던 얘기는 물론 저도 강의를 잘 했고 또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잘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 해주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번 지방직 한국사는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요. 그 출제 난이도가 조금은 이지, 좀 쉬웠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험지를 다 검토를 해본 결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합격 커트라인. 자 전반적으로 합격 커트라인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합격선 상승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5점에서 7점 정도 많게는 그러니까 미니멈 5점 그리고 맥시멈 7점 정도 총점입니다. 평균 총점 기준으로 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각 과목당 한두 문제씩은 더 맞추셨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과목당 1.5개에서 2개 정도는 더 맞추셨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한 10점 정도 즉 각 과목당 10점까지 정도 올랐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교양과목이 조금은 쉽고 전공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던 기조여서 떨었죠. 그런데 올해는 전공과목도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기대를 걸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제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나만 시험 잘 본 게 아니라 주변의 친구분들 또 경쟁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기대를 했다가 아깝게 좀 안 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데미지를 더 많이 입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제자분들은 정말 잘 될 것으로 되실 것으로 제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 제가 기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할 건데요. 해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던 경향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매 회차 바뀌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어떤 출제 경향을 보였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라고 하죠. 이른바 구석기, 초기 철기까지 선사시대에서 한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 초기 국가, 초기 국가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문제에 출제가 되었고요. 고대, 이른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이런 나라들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를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 4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려입니다. 중세라고 할 수 있는데 중세에서는 3.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 3.5문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순서별 문제의 통합형이 하나가 있어서요. 그다음 이제 조선입니다. 근세 혹은 근대 바로 직전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3.5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근대사 말고 이른바 근현대사 있죠? 근현대사 부분에서 현대사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근대사 부분에서 거의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항기부터 일제시대 정도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그마치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온 것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걸 이렇게 볼까요? 통합형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현대사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근대사의 출제비중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험 문제를 잘 보시려면 근현대사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한다. 적어도 조선 이후부터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출제의 어떤 형태라고 할까요? 출제 형태를 말씀드리면 이 사료형이 역시 대세를 이루었다. 그래서 사료형 문제가 총 20문항 가운데에서 16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의 중요성이 제가 뚜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6개나 출제가 됐다는 거는 이전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만화 10개에서 12개 이렇게 나왔는데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사료를 읽기 어려워 하시는데 어쩔 수 없다. 출제가 사료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는 열심히 읽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키워드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이제 순서별 문제인데요. 역시 국사 문제의 꽃이죠. 순서별 문제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나다라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순서도 있었지만 가와 나 사이에 있는 일을 찾아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별 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 구간을 설정을 하는 문제 우리 연습 많이 해봤죠?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위에 있는 사료가 들어갈 곳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출제된 지방직 2024년도 한국사 문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최저 합격 점수는 대략적으로 9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래서 92개 정도 틀려야만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 하면 틀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는데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평등사회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군장이 있고 권력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걸 상징하는 고인돌이 나왔어요. 그것은 계급이 있다는 얘기죠. 계급이 있다는 얘기는 평등사회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신석기 시대는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밖의 가락바퀴 뼈바늘, 또 조기껍데기로 된 칠해거리, 또 조피수수와 같은 초기 원시 농경, 이게 모두 신석기의 특징이었어요. 정답 2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이 있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이거는 초기 국가 문제 가운데 고조선 문제인데 이 법이 3개가 있죠? 8조 범금 중 3조목,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서 지리지에 남아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고조선을 찾는 문제인데 역시 틀린 문제를 찾는 거예요. 정답 쉽게 나왔죠? 1번입니다.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치렀다.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고조선이 아니겠죠? 정답 1번이고. 그 밖의 고조선에 관직 명칭이 나오죠. 왕 밑에 상대장이 있습니다. 중대장, 하대장, 상대장 가운데 상대강이죠. 그래서 상대부 장군의 약칭입니다. 3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그렇죠. 위만조선, 준왕조선. 4번,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계무역으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위만조선 성립 이후의 정치, 경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중계무역을 하는 것 때문에 한나라의 무죄에 분노를 유발해서 공격을 당했고 결국 망하게 됐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3번, 가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 우리 풀어보았죠. 다 풀어본 문제인데 특히 제가 호암사 정사암 회의를 얘기하는 문제를 직접 이렇게 똑같이 내드렸었습니다. 부여의 호암사에는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그래서 정사암 회의이니까 이것은 백제가 되겠죠. 부여가 아니고 왜냐하면 부여는 도시 이름이고 바로 백제, 백제의 세 번째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백제를 찾는 문제죠. 정답 1번, 6좌평과 16관등 궤도가 있었다. 백제의 책임자들을 좌평이라고 하고 관등이 총 16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밖의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은 고구려, 소수림왕,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발해의 두 번째 왕인 대무에, 즉 무왕 때의 연호고요. 골품제도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에 사용되었던, 또 마련되었던 신분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적중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쉽게 출제가 됐죠. 누구나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다섯 천축국을 순례하고 돌아온 이야기에서 제가 돌아왔다 그랬죠. 돌아왔다. 제가 모의고사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온 거 아니지 않나요? 돌아오다가 중국 둔황까지 온 것 같다. 그래서 중국에서 죽었던 그런 승려, 해초라는 승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왕 오천축국전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이렇게 사료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오른 것은, 비로소 가를 설치했다. 가라는 관청을 설치하였는데, 판사 최무선의 말을 따른 것이다. 최무선이죠. 최무선이라는 분께서 제가 암기법도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분이다. 무서운 분. 무서운 분은 화를 잘 내겠죠, 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낸다. 그래서 직화구이 뭐 이런 표현을 썼어가지고. 그리고 왕은 우왕 때다. 그래서 화양무기를 개발했다. 아주 무서운 분이시다. 정답 4번이죠. 화통도감.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6번.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1377년 청주흥덕사에서 인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문제인 5번, 6번이 연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직화구이는 우왕 맛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왕은 우왕이고요. 직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속활자인데. 이게 청주흥덕사에서 간행이 됐다 해서요. 그런데 이 직지라고 하는 금속활자 인쇄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없고 프랑스 파리의 고인쇄 박물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파리올림픽이 있어서 만약에 파리를 여행 가라 제가 했죠. 물론 되게 비쌉니다. 지금 파리 센 강에 뭐가 막 둥둥 떠다닌다는 등 내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림픽은 치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 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꼭 이 직지를 실물을 보고 와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공개를 했어요. 몇십 년 만에. 그런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 직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구텐베르크라는 성성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카톨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금속활자로 인쇄를 해요. 유럽에서.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구텐베르크의 동상이 서 있는 곳이 프랑스,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고속철도를 타고서 한 2시간쯤 가면 있는 데가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스트라스부르는 세계사적으로도 좀 중요한 곳인데 독일이랑 프랑스 접경지역입니다. 플로방스 지방이라는 그 지방의 중요 도시인데 스트라스부르의 구텐베르크 동상이 서 있었어요. 서 있어요. 지금도. 그곳은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도시고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프랑스 독일의 국경 도시입니다. 이름이 스트라스부르여서 독일어지만 실제로는 이게 프랑스 영토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프랑스 영토로 귀속됐던 곳이다 해서 세계사에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사에서보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에서도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한 것보다 70년이나 앞선 불교 경전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텐베르크는 뭐요? 기독교 경전을 간행했는데 우리는 70년 앞서서 똑같은 금속활자로 불교 경전을 간행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요.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스트라스부르만큼 중요한 도심가 되는 것입니다. 파리는 많이 가고 스트라스부르는 많이 가는데 청주는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세계인들이. 이런 걸 우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강의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해설강의니까. 이런 얘기까지 좀 해드립니다. 편하시죠? 7번입니다.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인양요는 누가 일으킨 전쟁입니까? 방금 공부한 프랑스입니다. 문제 5번, 6번, 7번에 스토리가 있어요.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때 병인양요를 일으켜서 강화도를 공격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서적을 약탈해 갔어요. 그 약탈해 간 서적 가운데 의교회라는 게 있죠. 그 의교회도 역시 프랑스 파리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우리나라의 반환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프랑스로부터 의교를 되돌려 받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프랑스와 관련되는 걸 잘 찾으면 돼요. 1번, 프랑스, 5, 강화도. 2, 그때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의 의교를 약탈했다. 이게 2011년에 반환 받은 거죠. 이명박 정부 때. 4번,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 카톨릭 신자들이 처형당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답 3번, 이것은 어재연. 또 광성보 전투라고 하였죠. 이게 광어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작년 지방직 시험에서도 강화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출제가 됐는데. 2년 연속 강화도에서 있었던 사건을 출제를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강화도가 좀 중요한데. 제가 계속 강화도를 강조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왔어요. 촉이 있는 거야, 제가. 거의 신기 무당까지는 아닌데. 무당 근처까지는 갔어요, 제가. 정답 3번입니다. 8번입니다. 밑줄 친 이거를 일으킨 단체는 무엇인가? 2번째 정말 쉽게 출제되었는데. 일단 김구가 나왔고요, 김구 선생님. 두 번째가 윤봉길이 나왔어요. 그럼 김구 윤봉길 세트. 한인 애국단이죠. 그 한인 애국단 하면 윤봉길에 앞서서 먼저 일본 천왕을 직접 노렸던 분 한 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한인 애국단은 이 봉봉 브라더스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봉봉 브라더스. 이 봉봉 브라더스는 이봉창 윤봉길. 이 두 분이 모두 가운데 함자에 이 봉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비비 브라더스라고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그냥 이렇게 나왔죠. 윤봉길, 바로 이봉창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 1번이죠. 거의 2초컨 문제입니다. 나머지 오답은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운동은 완벽한 사령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이미 풀어보았죠. 그래서 제가 기미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최남선이 쓰기도 하였는데 최남선이 본문을 쓰고 한용훈 선생께서 공략 3장이라고 해서 1 어쩌고, 1 어쩌고, 1 어쩌고인데 오직 질서를 유지하라. 배타적 태도를 보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라는 것이 결국은 평화시위였다.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로서 일제의 우리 민족의 정당하면서도 확실한 조선 독립의 의지를 요구하였다라는 데 의의가 있다 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3.1운동 그러면 3월 1일만 되면 오늘 3월 1일이야 내일 학교 가야 돼 이러면서 가슴이 딱딱해졌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시면서. 그런데 그런 3.1절이 왜 중요하냐. 당장 내일이 계약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세계사적으로도 어떤 평화적인 시위를 내세우며 일제의 제국주의의 폭력에 비폭력으로 맞섰다는 거. 거의 뭐 이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대표가 여기 있나봐요. 이게 봉약 3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풀 때 이렇게 1, 1, 1 이렇게 3개 나오면 1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이랬죠. 그래서 3개가 있으니까 3.1운동이야 이렇게 요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1, 1, 1. 1이 3개니까 3.1운동이다. 그럼 10번 문제는 1, 1, 1, 1, 1. 이건 4개니까 안 되죠. 그래서 9번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10번 갑니다. 다음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1, 1, 1, 1. 이게 농민군 4대 강령이라는 거. 1이 4개죠.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 효수하라.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켰던 동학의 농민 간부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집강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집강선 설치하고 폐정개혁 12조를 요구하였다. 이게 답이겠죠? 1번 해상군국 폐지 요거는 보부상들이 중심이 된 조직인데 이걸 폐지하라 얘기했으니까 갑신정변. 3번은 구직군인이니까 군란. 그래서 이모군란. 13도 창의군 조직 서울진공작전은 정미의병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대에 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래요. 그리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그래서 치구 궤도로서 유교를 내세워라. 바로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일부입니다. 그럼 고려 성종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때는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성종 때 숫자를 엄청 많이 외워야 돼요. 3성 6부를 우리식으로 2성 6부로. 또 전국 지방제도에 12목을 설치해서 12목사를 파견하더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성종 때에는 2성 6부 12목 이랬죠. 그래서 2 곱하기 6 12. 중앙은 2성 6부 지방은 12목. 정답 12목 설치로 나왔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밑줄 친 왕의 제외기관이 있던 사실로 오른 것은? 그럼 이게 사료형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사료형도 사람 이름이 좀 힌트가 되고 혹은 사건이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당초의 강홍립 어쩌고 나오죠. 그래서 강홍립.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책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강홍립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광해군대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강홍립을 광해군으로 찾는 법? 기역 히읗을 쓰면 돼요. 강홍립에서. 그래서 강홍립. 일단 써. 강. 강. 홍. 썼죠? 그다음에 광해 쓰면 돼요. 광. 광자 되죠? 그래서 강홍립이 나오면 광해군대다. 그래서 광해군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광해군의 업적. 뭐가 있어요? 전후복구 정책. 전후복구 정책. 5대 동. 5대 사고제. 대동법 실시. 물론 경기도에. 끝으로 동의보감. 3개입니다. 그래서 혹시 1번 답을 체크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대동법만 보고. 그런데 대동법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어요. 바로 전국에. 시간이 아니고 공간이네요. 전국에. 전국이 아니고요. 경기도에. 경기도에. 그래서 정답 1번 아니고요. 2번.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그렇죠? 5대 사고제. 대동법. 동의보감. 이게 광해군의 전후복구 정책이에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3번. 예송 논쟁. 현종. 4번. 백두산 정개미는 숙종 때가 됩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에 좀 틀리신 분이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금산사 미륵전과 법조사 팔상전을 구별을 못해서 해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연습은 잘 안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수업 강의 문제 풀이할 때 이게 몇 층 몇 층 몇 층까지 설명을 지나가면서 잠깐 흘린 적은 있어요. 제가 이건. 흘린 적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 몇 층인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한 걸 다 기억한다면 그건 천재겠죠. 기억을 못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후기의 17세기 건축 가운데 제가 이거 외우는 건 기억나세요? 17이다. 7.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일이다. 그래서 일주일 얘기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이니까 요일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국사 강의가 아니죠. 국사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사 강의가 아니라 그냥 거의 랩이에요. 랩. 그냥 머릿속에 그냥 숱여박는 랩인 거예요. 월, 화, 화요일. 그렇죠? 화요일. 그다음. 금요일. 그렇죠? 그래서 금산사. 그래서 이게 화음사고. 이게 금산사고. 그럼 이제 법주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법주사는 제가 여기다 쓰는데. 우리가 왜 연휴가 겹칠 때 공휴일이 겹치면 법정 공휴일을 하나, 임시 공휴일을 제정하죠. 그래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법주사 하면서 법정 공휴일을 이렇게 요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주사는 말이죠. 이 17세기 건축들의 특징은 양반 지주들의 시주를 받아서 만들어진 겉은, 즉 외형은 되게 화려하나, 내부는 하늘을 통하는 좀 비실용적인, 화려하기만 한 실용적이지 못한 건물이다. 그런데 우리 지나다니면서 보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 대형 교회들. 엄청 화려하죠. 돈 엄청 신자들이 갖다 때려박는 거야. 그래서 엄청 크게 올려, 목사님들이. 그런데 또 들어가다 보면 실용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고딕 양식이 그렇잖아요, 고딕이라는 게. 그게 뭐 실용적이야, 이렇게 뾰족하게 짓는 게. 실용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당시에 불교류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게 몇 층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몇 층인지. 화엄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조사 8상전이 있는데, 화엄사 각항전은 3층이고요, 금산사 미륵전은 2층이고요, 법조사 8상전은 5층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3층, 2층, 5층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최종 목적이 다 5층이라고요. 5층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2층짜리가 된 이유는, 위에 있는 3층부터 위에 있는 3층짜리 위에가 돈이 없어서 만들다 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자. 또 어떤 설은 이런 설도 있어요. 원래 이게 3층이었는데, 불이 나가지고서 위에 있는 층수가 없어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2층, 3층, 5층짜리가 있는데, 다 원래는 5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만 5층으로 남아있다. 제가 진짜 지나가면서 흘린 적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틀렸던 것 같다. 그래서 처음 나온 신유형의 문제예요. 17세기 건물의 층수가 몇 층이냐, 이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3번에 가를 보면, 가부터 말고 나를 보면 나부터 볼게요. 이게 핵심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이다. 그래서 5층, 이게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5층짜리를 찾는 건 바로 법조사 8상전이었다. 그럼 가는 좀 쉽죠? 고려시대 건축물 찾는 거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제가 그래서 고려시대 후기에 주심포 건물 외우는 법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안동, 영주, 예산, 주심포. 그래서 제가 안녕해, 주심포.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안녕해 주시면 안 돼요? 안녕해 주시면 안 돼요? 안녕해 주시면 안 돼요? 안녕해, 안동, 영주, 예산, 주심포. 그래서 이게 고려입니다. 이렇게 쉽게 찾으면 되는 문제였다. 14번입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라든지 카페 이런 데 보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문자를 받았는데, 14번 문제를 선생님 덕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 기억났다. 이게 세금 문제인데, 이게 난이도로 따지면 중쯤 돼요. 이게 순서별 문제인데다가 세금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세금 문제를 공부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또 제가 마침 한 달 전에 지방세 연구원 특별 강연을 하고 왔어요. 강의료도 제가 좀 잘 받았는데, 지방세 연구원 가서 한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가는 강연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다라, 이게 우리 조선시대인데, 전공법 말씀드리면, 가는 결작 2도인데요. 이건 균역법이죠.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되고요. 나, 풍용에 관계없이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시킨 건, 고정시킨 거니까 인조 때 영정법이에요. 아, 이게 또 제가 써온 걸 딱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시험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 1결당 수확량 300두의 10분의 1의 수치를 원칙으로 삼았다. 300 곱하기 10분의 1 하면 30두죠. 이게 다펌 손실법, 과전법 체제 하에서의 다펌 손실법이 바로 이 30두인데, 이렇게 강의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30두예요. 라, 조세를 비옥도, 풍용정도에 따라 나눠서 최고 20두부터 최저 4두로 나누었다. 그럼 이건 세종 때 공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세금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렇게 말기까지 세금이 있으면, 전반적인 세금이 올라간다 했어요? 아니면 내려간다 했어요? 내려간다 했죠? 그래서 제가 세금 액수를 공부할 때 외우기 힘드시면, 그냥 나온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걸로 순서배열을 매기면 맞다 했죠? 그래서 제가 30두, 20두, 4두, 2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너무 쉽지 않아요? 점점 줄어들게 하면 돼요. 이게 섞어버리면 어려운데, 점점 줄어드는 대로 외우면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그래서 다가 1번이고, 라가 2번이고, 나가 3번이고, 가가 1번인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틀린 분 정말 많은데, 이건 제가 만든 그냥 암기법이, 국사 강의가 아니라 했죠, 제가. 그냥 머리에 쑤셔박는, 메이드 바이 오쌤. 이렇게, 아마 강사 선생님들이 이걸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다른 한국사 강사 선생님들이 이 방법 아마 퍼갈 겁니다. 자기가 만든 것처럼 얘기할 텐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20, 4, 2 순서배열을 하면 되겠다. 15번입니다. 다음 주장한 인물, 실학자죠? 핵심 문장은 이겁니다. 비유하건대 대체로 재물은 우물이다. 우물과 같다. 샘과 같다. 박제가죠. 제가 소비하겠습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박제가고요. 박제가는 박지원의 제자로서 청나라와의 통상을 강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죠. 특히 통상 강화 과정에서 무역선을 파견하던가 유학생을 파견한다던가 외국인 선교사를 우리 조선에 초빙하자 이런 주장을 대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2번은 정제도 양명학 강화학파,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은 이익과 박지원 두 사람이 해당되겠고요. 지전서를 주장한 학자들은 조선시대 후기에 최초는 숙족대의 김성문, 영종조 시대를 거치며 홍대용, 19세기의 최대의 과학자 최한기 선생님이 있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창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16번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의 축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적중한 문제입니다. 적중을 제가 했습니다. 자, 여성운동이 나올 것이다. 그 가운데 여성운동이 크게 두 개가 나올 건데 하나는 독립협회와 연계되어 있는 여학교 설시통문, 이른바 여권통문이 나올 거다, 1898년. 두 번째가 약 20년쯤 뒤에 전개된 일제시대, 1927년 5월에 출범한 여성계의 민족유일당운동 근우회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근우회였습니다. 27년 근우회는 여성들의 계급해방을 목표로 하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남성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라는 주장을 했던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내용들이 아마 1번 아니면 2번이 아닐까. 1번 호주제 폐지운동, 이거는 대한민국 현대에까지 와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2003년 집권에 성공을 한 노무현 정부 때에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폐지된 게 호주제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거죠. 여학교의 설립을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이른바 한사능에 빈출되는 문제다에서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근후회가 나오면 여권통문이랑 함께 축제가 될 것이다. 제가 낸 문제입니까, 이거? 거의 싱크로율이 99.9%죠. 이 정도면 이것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도 이런 제가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17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는. 이것 또한 제가 적중한 문제죠. 대한국은, 대한국은, 대한국은이라고 생각하는 전문 구조의 대한국국제입니다. 자, 이 대한국국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왔던 적이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국제가 들어갈 연표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 제가 정확하게 똑같이 냈었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대한국국제이니까 99년이다. 국국제니까 99년이다. 이건 국사강의가 아니에요. 거의 라임 타는 거죠. 99년이다. 99년. 배경은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운동을 탄압한 직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는 거죠. 1초 컷 문제. 아니, 0.5초 컷 문제. 다음 18번. 이 밀란 순서 문제도 제가 출제했었는데 똑같이 나왔죠? 자, 가번을 보면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나옵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은 고려시대의 밀란, 고려, 무신정권기. 나, 진주에서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의 배경은 당시 진주 경상 우병사였던 백낙신의 수탈 때문이다. 도결 실시 결정 때문이다. 라고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백낙신, 이건 조선 후기, 1862년. 다, 원종 애노의 난, 진성여왕 때. 이것도 제가 지방세연구원에서 강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가끔 출제했던 내용. 원종 애노의 난 마지막 모의고사 제가 냈죠? 진성여왕. 라, 평서 대원수 홍경래가 평안도 놈이라고 하는 말에 열받아서 그냥 확 일으키는 운동. 바로 홍경래의 난 평안도 농민전쟁. 1811년 순조 때이다. 조선 후기다. 그럼 역시 관건이 된 건 나, 라냐, 라나가 됐냐는 문제인데 홍경래의 난 다음에 임슬로민 봉기가 되겠죠? 그래서 라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가, 라나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 19번. 가와 나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똑같이 된 문제인데 제가. 우리가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것 때문에 그냥 일본 놈들 그러면 쪽파리 외놈 새끼들 이러면서 막 엄청 막 그냥 일본 뭐라 하면 난리가 나지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게 일본한테 지배를 당한 건 겨우 35년이에요. 그런데 중국한테 지배를 당한 것은 진짜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왕조가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한 게 언제냐 하면요. 이게 1637년 병자호란 패배부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때까지예요.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물론 간접 지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됐었습니다. 거의 260년 아닙니까? 260년. 여기는. 35년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먼저 맞은 상처가 더 아프기 때문에 일본놈들 막 쪽파리 늘려지지만 중국 애들한테 막 지배당했던 건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다. 청나라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50만 명이 포로가 돼 끌려갔어요. 50만 명. 자그마치 5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조선이. 이걸 까먹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당했는데 중국은 최근 세사에서 260년이고 현대사에 들어와서 일본은 35년이면 이게 몇 배입니까? 뭐 거의 6배 아닙니까? 기간만?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속국 지위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밑에 있는 그 밑에 식민지 같은 반식민지 같은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죠. 그게 가번이에요.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중국에 대해 정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한 여지가 없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니만큼 무슨 우대 같은 개소리죠. 이게 우대가 아니죠. 우대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를. 이게 조총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1882년 10월에 이홍장이라는 중국의 북양 대신과 당시 이홍장의 오른팔이었던 위안스카이. 원세계인데 이 원세계가 나중에 중화민국 대총통으로까지 간 사람이죠. 중화민국 순환 다음에 대총통이 된 게 원세계. 그 원세계가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실력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인데 그 실력을 보여줬다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조선 한국인들을 마구잡이로 살상하려고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중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된 거예요. 원세계가. 이걸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맨날 이토리부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위안스카이는 모르시죠. 이름도. 이게 그거예요. 82년 10월이고요. 나번을 보면 우리가 독립을 한 내용이거든요.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어조. 위에 있는 가의 어조와 완전 달라졌죠. 가에서는 우리 보고 속국이라고 했는데 나를 보면 우리 보고 독립국이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본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 문제에 손을 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때 체결한 조약의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가 뭐냐 하면요.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야 청나라 너희 조선 독립시켜! 해가지고서 일본이 독립시킨 거예요. 조선을.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그럼 일본이 조선을 독립시킨 공이 있는 나라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실립합니까? 역사적 사실인데? 그렇죠? 그럼 일본이 청나라를 무리쳤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가 독립한 거예요. 청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이 완전 독립국이다라고 해준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 덕분인 거죠. 물론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였죠. 그때부터는 일본이 죽일 놈들이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인이 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정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면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조청 상민수육 무역장정이 아니고 한청 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벌써 조청이 아니고 조청이 아니고 한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한국인 거죠. 똑같이 청나라는 청나라인데 우린 조선이 아니라 한국이 된 거예요. 대한제국.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선이 아니라 한국이 된 상황에서 또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한청 수호 통상조약은 1899년으로서 나로 인한 것이다. 나로 인해서 조선이 독립국이 됐고 청나라와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된 상황 속에서 체결한 조약이 한청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얘기지 않겠죠? 그래서 가 우리 조선 속국 나 조선 독립국 왜? 일본 때문에 일본 덕분으로 다 그래서 청나라와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 근데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였다.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4번인데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였다. 청일전쟁을 말하는 거죠. 1894년 음력 6월 23일 양력으로 치면 7월 25일인데 이때 청일전쟁이 발발해서 그 다음 연도에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죠. 답 끝으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령에 의해 실시된 정책은 무엇인가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지기업법인데 농지기업법의 대원칙 두 가지가 있죠. 유상매입, 유상분배 두 번째 유상분배를 할 거면 얼마로 농민에게 판배할 것이냐 총 생산량 1년 생산량의 150%가 그 토지의 가격이 된다. 150%를 분할상환하되 5년 동안 분할상환하게 한다니까 30%씩 5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유상매수, 유상뱀 분배 방식으로 시행된 것이 우리 농지기업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밖에 한국민주당과 지수층의 반벌로 중단되었다. 한국민주당의 다수 당원이 지수 출신들인데요. 이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원료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민주당으로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당이지만 초기 민주당의 모습은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던 정당이었다. 그런데 이게 반발로 중단되었다가 아니라 농지기업법은 그대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정반대죠.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자작농이 되니까 자작농이 증가하고 소작농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아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2024년도 지방직 한국사 문제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기조가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는 기조가 다시 한번 유지가 됐다라는 데 총평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사료용 문제가 20문제 가운데에서 거의 16개 이상 출제가 됐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방직 혹은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쉬워지고는 있다. 하지만 사료용이 다수축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 개념과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리고 인과관계라고 하는 걸 묻는 순서별 문제가 4개 정도 나왔으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중요 개념을 인과관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두루뭉술하게 크게 크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한국사 고득점을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사 전국 대한민국 세계 넘버원을 추구하고 있는 우대진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